안녕하세요 원더킬닷컴 F717입니다 오늘은 HTC U-Ultra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어 네 뭐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 기계이긴 한데 일단 디자인부터 볼게요 전면은 이렇게 생겼고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요거의 특징은 뒤쪽이에요 어 사파이어 글라스 모델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가격도 그렇고 약간 황당한 모델이고 이거는 뒤쪽은 그냥 강화율이에요 전 후면 모두 고릴라 글라스가 들어있어서 튼튼하다고 하고 사실 그것보다는 빛을 받는 거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게 약간 금색부터 핑크부터 약간 창백한 파란색까지 요렇게 빛을 받는게 상당히 예뻐요 어 색깔이 여러가지가 있어가지고 뭐 분홍색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다른 색깔을 보셔도 괜찮아요 뒷면 디자인은 저는 상당히 만족이에요 HTC의 메탈스러운 디자인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이것도 의외로 상당히 보니까 음 다만 한가지 요 뒤쪽 카메라가 어 2017년에 폰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할 정도로 마치 갤럭시 S6를 보는 것처럼 상당히 튀어나와 있다는 거 요게 좀 아쉽고 이 친구는 방수방진 같은게 전혀 없어요 사실 뭐 2-3년 전이면 바라지도 않았겠지만 2017년에 플래그십 그러니까 나름대로 플래그십 가격에 플래그십 성능이 들어가 있는 물건에 방수방진이 전혀 안된다는 거는 확실히 아쉬운 점 중에 하나에요 다만 요기 전면에 그 지문식 센서가 여기 들어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위치에요 쓰기 편해요 요렇게 그냥 띡 하면은 되고 인식률이나 속도도 충분히 만족할만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맘에 들어요 슈퍼 LCD5라고 부르는 IPS 디스플레이인데 QHD 예상도에 밝기도 괜찮고 뭐 색 재현력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 색온도 조절해서 따뜻함 차가움 온도 조절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무엇보다 제일 눈에 띄는 건 여기 있는 이 보조 디스플레이요 세컨드 디스플레이, LG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고 사실 기능도 굉장히 유사해요 잠깐 볼까요? 보조 디스플레이에 켜져있을 때는 날씨, 다가올 이벤트 그니까 약속, 연락처, 음악 플레이어, 앱 개인 메모 요런 것들이고 꺼져있을 때도 뭐 비슷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꺼져있을 때 요렇게 화면이 들어오고 요렇게 두드리면 화면이 들어오고 요렇게 넘겨서 와이파이 제어라든지 그 약속들, 메모 요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음... V10이나 V20의 디스플레이를 보고 이제 뭐 베꼈다! 고까지 할 필요...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걸 가져온 기능인데 어... 기능이 더 줄었어요 얘는 자주 쓰는 앱을 넣어놓을 수는 있지만 멀티태스킹 전환은 안되고 서로 두 개는 다른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음악 제어 그... 음악 컨트롤러도 모든 앱과 다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애플 뮤직 같은 거는 전혀 작동을 안 해요 그리고 제일 실망스러운 부분은 이게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V10이나 V20 같은 거는 이게 항상 켜져있었죠 그랬는데 얘는 모르겠어요 그... LED를 로컬 디닝 컨트롤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제어가 뭐 15초부터 1분까지 뭐 요런 것까지는 되는데 항상 켜져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고 있다가 들면은 이 Always On 디스플레이 보조 디스플레이 쪽이 켜진다든지 아니면 요렇게 톡톡 두드리면 켜지는 요런 기능은 있지만 항상 켜져있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에 반해서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HTC Sense는 뭐 예전부터 굉장히 인기가 있는 UI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이 블루트웨어라고 부르는 이상한 앱들, 쓸데없는 앱들을 깔아놓지 않고 최대한 중복되는 거를 줄이려고 노력해서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굉장히 가벼워요 다만 내장 음악 앱이나 갤러리 같은 것도 구글 포토나 구글 플레이 뮤직을 쓰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기능도 많고 제가 썩 좋아하는 앱들은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정도까지 없앨 필요가 있지 않았나 차라리 구글 걸 탑재를... 아 그건 계약 조건이지 여하튼 그 부분은 좀 너무 빼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은 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앱들 뜨는 게 깔끔하고 부드럽고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해서 성능에는 전혀 불만이 없고 소프트웨어 완성도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 기반에 스냅재공 821이 들어가서 여기 4기가 램과 함께 구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발열 제어가 형편이 없어요 이쪽에 발열이 상당히 있어요 사실 스냅재공 820, 821 뭐 이런 애들은 발열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칩셋이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 발열이 없어야 되는 칩셋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주 손이 닿는 요런 데에 발열이 눈에 띌 정도로 느껴진다는 거는 굉장히 의아할 정도로 발열 컨트롤이 형편없어요 그에 반해서 카메라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요렇게 하면은 뒤쪽의 카메라를 실행시킬 수 있는데 요쪽에 제어 바가 요 세컨드 보조 디스플레이에 줌도 있고 요렇게 하면은 모드가 뜨죠 근데 예전에 요렇게 돌리면은 전후면 카메라 전환해야 되는데 이게 버슨으로 따로 빠지고 요즘은 차라리 갤럭시가 오히려 이게 들어가 있죠 요렇게 넘겨서 전후면 전환되는 거 하지만 사진 자체는 꽤 잘 나오는 편이에요 저저도는 물론이고 저저도에서 HDR 프로세싱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어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밝고 선명하게 나오고 선떨림도 OIS가 들어가 있어서 꽤 방지가 잘 되는 편이에요 사진 자체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전면 카메라도 16메가 픽셀에 울트라 픽셀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16메가 픽셀로 찍든지 아니면은 울트라 픽셀 모드로 하면 빛 민감도가 4배 향상돼서 사진이 그니까 어두운 데서도 더 밝게 찍을 수 있는 거죠 다만 HTC 10에서는 전면 카메라까지 AF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그렇지는 않고 그냥 고정 초점이에요 좀 의아하지만 뭐 여하튼 쓰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멀티미디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디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디오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전면에 듀얼이라기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스피커 하나와 위에쪽에 있는 요 리시버를 똑같이 라우드 스피커로 사용하는 방식인데 소리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스펙타클하지도 않아요 전면에 스테레오 스피커가 있었던 때에 비하면은 요즘 거는 그리고 사실 HTC 10도 같은 방식이었는데 그것보다도 소리가 좀 덜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음... 뭐 약간은 실망을 했지만 소리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에 반해서 3.5mm 이어폰 재킹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오디오를 블루투스나 유선으로 하려면 요기 밑에 USB 타입 C 포트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썩 편리한 결정은 아니에요 저는 이 유행이 썩 맘에 들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여기 HTC 유소닉이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이어폰에도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주변 소리를 청취해서 그니까 이어폰이 청취해서 주변 상황에 맞게 이퀄라이저를 조절해주겠다는 건데 효과는 꽤 좋아요 안 들리는 부분들 아 원래 안 들렸던 부분들이 잘 들리게 되는데 거기까진 좋은데 이게 자동으로 되는게 아니라 상황이 바뀔 때 그니까 위치나 주변이 바뀔 때마다 눌러서 재보정을 해야 돼요 한 1-2초 정도는 내는 거니까 길지는 않은데 상당히 귀찮아요 신기한 기능이긴 한데 자주 쓰고 싶지는 않은 왜 이렇게 귀찮게 만들었을까 싶은 그런 기능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사실 이 정도의 커다란 패블릿에서 제일 기대되는 거는 배터리죠 3000mAh의 내장형 배터리에요 뭐 그거는 뭐 요즘 다 내장형이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아 생각보다 오래가질 않아요 화면 켜지면 3시간 50분? 그니까 4시간이 되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다 4시간이 되기 좀 전에 3시간 45분 50분 이럴 때 꺼졌는데 이 정도 덩치에 이 정도 규모에서 3000mAh 배터리가 스냅적은 821이면 에너지율이 그렇게 나쁜 칩셋도 아니고 3시간 50분? 이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준이에요 뭐 미맥스2까지 가지 않아도 뭐 갤럭시 S8이나 그니까 이거보단 늦게 나왔지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출시시점이 아니죠 그리고 얘가 나올 때도 이미 화면 켜지면 6, 7시간 정도는 그냥 뽑아주는 기계들이 충분히 시장이 많았어요 3시간 50분?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치에요 거기다 충전이 빠르니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퀵차지 3.0까지 지원하는데 어 충전 완충에 2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반시간 정도를 충전해도 30%밖에 차지가 않아요 이거는 퀵차지 충전을 지원을 안 하는 거에도 이 정도 수치인데 퀵차지 3.0까지 지원하는 기계에서 도대체 왜 이 정도 수치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배터리 쪽은 좀 황당할 정도로 어...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HTC UR2라는 거의 모든 면에서 잘못됐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발열제어가 형편없고 배터리도 2017년의 패블리치고는 상당히 어이없는 수준이고 이어폰 잭도 없고 요즘 시대에 맞지 않게 방수방진이 뭐 생활방수단이고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하고 물어보시면은 초기 출시가는 749불이었어요 사실 749불이면 아이폰을 사고도 갤럭시 S 시리즈를 사고도 충분히 남는 뭐 남질 않겠지만 여하튼 고런 돈인데 749불이네 정말 황당해요 지금 나름대로 출시하고 나서 한 반년쯤 지나서 할인을 하고 있는 가격도 499불인데 과연 갤럭시 S7 엣지와 유울트라를 했을 때 유울트라가 가지는 장점이 뭐가 있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HTC를 꽤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아니 사실 지금도 꽤 좋아해요 그랬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싶을 정도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고 요상한 결정들만 골라서 내릴까 싶을 정도로 HTC의 몰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굉장히 잘 표현해주는 아주 좋은 이유였어요 반면 교사로 박물관에 갖다 놓고 싶을 정도로 그냥 딱 잘라서 봐도 바로 전에 리뷰했던 HTC 10보다 얘가 좋은 점이 없어요 어... 그냥 얘는 듀얼심 모델이 있다? 그냥 그 정도로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얘 4G 3G 듀얼심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듀얼심으로 쓸 수 있다 뭐 그 정도를 제외하면은 장점이 없어요 도대체 그 많은 시간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업부도 일부 매각하고 뭐 그러겠지만 어찌 됐건 요거는 뭐 혹시라도 저렴한 가격에 나와도 일단 발열해서 이미 탈락이에요 이런 거를 사시는 거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지 마시고 예쁘긴 해요 사실 저는 이렇게 분홍색 전화기를 예쁘다고 생각할 줄은 꿈도 못 꿨는데 디자인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제가 직접 쓰고 싶을 정도로 어찌 됐건 그거 빼고는 사지 마세요 아니 아니지 그걸 생각해도 사지 마세요 여기까지 HDCU 울트라였고요 뭐 충분히 사지 말아야 될 이유는 알려드린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드리고 지문인식 센서는 참 빠르고도 좋아요 사실 삼성이 유독 느리고 부정확한 거긴 한데 어찌 됐건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브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